이게 뭐야 이거 이거 가글. 가글이야? 딴 거 없어? 없어 없어. 이거 뭐 어디 간 거야. 야 너 눈에 띄게 그렇게 훔치냐. 아 이리로. 뭔지 진짜 모르겠네. 이쪽으로. 거기 아니고 옆에. 어디야. 눈이 여기. 아 이쪽으로. 아 뭐야. 신기하지. 신기하지. 이거 뭐야 이거. 지씨들 우리 충주. 지씨 크로스. 지석진 선배님은. 같이 지씨잖아요. 충주 지씨. 충주 지씨 크로스. 알지. 내가 그동안 런닝면에서 엄청 당하고. 알아요. 알지. 알아요. 네가 도와줘야 돼. 복사일 거예요. 네가 네가 충주 지씨의 그 마음을 갖고. 이제 복사일 거예요. 우리 이제 충주 지씨. 충주. 지씨 크로스. 자 오늘은 미지의 선택지 레이스로 두 분은 각 팀의 지 팀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각 미션 전에 두 팀장은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되고요. 멤버들은 팀장의 선택지를 모른 채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같은 선택을 한 팀장과 멤버가 한 팀이 되고요. 더 많은 팀원이 모인 팀에게 유리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전 선택은요. 오프닝 장소로 이동하는 문인데요. 오프닝 장소로 이동하는 문인데요. 그래서 원하는 문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편하게 서서 등장하지만 감독 한 달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 아 아 여기구나. 아 야 내가 볼 때는 예능인들이잖아. 많이 온다. 단독 스포트라이트에 집중할 것 같아요. 잠깐만 편하게 서서 등장하지만 단독 카메라 없어요. 우와 어떡해. 그래서 원하는 문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같은 선택은 할 수 없으므로 각자 다른 문으로 나가주시면 돼요. 저는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로 가겠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거 괜찮아? 네 기어 들어가도 됩니다. 좀 흉해 보일 텐데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마음가짐 중인 괜찮아요.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아 이거 양보할 수 없는데. 아 진짜요? 아 이거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거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는 애들이 내 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이 올수록 유리한 거예요 팀이. 제석이는 어디로 갈 거 같니? 편하게 서서. 에이 제석이는 여기야. 진짜요? 어 일단 웃기잖아. 여기 예능인들이잖아. 네. 그리고 여기는 종국이 확장이야. 아 진짜요? 종국이랑 팀 되고 싶지 않아? 팀 되고 싶어요. 그럼 일로 가. 그럼 일로 가. 100%야. 근데 단독 카메라 없잖아요. 어? 단독 카메라 없잖아요. 에이 저 여러 개를 지경을 당겨 쓰는 거지. 쭉 당겨. 사진은 좀 안 좋아지지만. 감독님 소원이야 단독 써주세요. 그럼 쭉 당겨서 써준다니까 그립하고. 근데 여기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잘 것 같은데. 그럼 저 여기 가면 안 돼요? 갈게요 그럼. 아 욕심나는 자리인데 이거. 아 나 진짜. 먼저 가시는 분이 임자인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먼저 가시는 분이 임자인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아 선생님 근데 못 들어가실걸요? 왜 못 들어가. 여기 너무 작아요. 들어갈 수 있어. 너무 작아요. 너 진짜 원해? 네. 진짜 원해? 정말 가고 싶어? 정말. 간절하게 서담아 여기를. 진짜 원하다고 얘기해. 진짜 원해. 진짜 원한다고 세 번 얘기해. 진짜 원해. 진짜 원해. 진짜 원해. 오케이 들어가요 그러면. 양보한다 진짜. 진짜로요? 양보할게 내가. 뭐야 어떡해. 왜 그래. 또 양보해 주시니까. 가기 싫어? 그럼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아! 우와 대박. 대박이다. 아! 우와 대박. 대박이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웬일이야. 이것도 해 주시는 거예요. 웬일이야. 감사합니다. 조준호님. 안녕하세요 런닝맨. 우와 너무 좋다. 내가 이제 후배를 위해서 양보했다. 어우 야. 어우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아 너무 뭐가 없는데? 아이씨. 너무 뭐가 없는데? 이게 다야? 카메라 어디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카메라가 뭐야? 예은아. 거기 어때? 너무 좋아요. 카메라 여기 한 대도 없어. 감사해요 선배님. 어 그래 잊지 마. 야 CCTV. CCTV밖에 없어. 어디 있는 거야? 아 나가야 돼. 아 나오는 건데. 아 여기서 카메라를 그렇게 한다고? 아. 무슨 얘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등장할 때. 아 등장할 때. 아 등장할 때. 아 그러면. 아 근데 팀이 나눠지니까. 아 팀이 나눠지. 맞이.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으로는 니네 팀이고. 이쪽으로는 내가. 너무 궁금하다. 팀이 중요해. 어 뭐야. 편하게 서서 등장하지만 단독 카메라 없어? 뭔 소리야. 두 팀장은 각자 다른 선택을 해서 이동한 상황이고요. 매 라운드 같은 선택을 한 사람끼리 한 팀이 됩니다. 내 성향은 여긴데. 편하게 서서 등장하지만 단독 카메라 없어. 근데 예은이가 이쪽일 것 같은데. 예은이가. 몇 주 동안 보면. 약간 여기인 것 같은데. 예은이가 지금 뭐 또 자기의 귀여움 뭐 이런. 아. 오케이. 어? 봐봐. 봐봐요. 오케이. 봐봐. 봐봐요. 여기서 나갈 것 같다 했잖아요. 아 그래? 예은이 어느 쪽으로 나왔어? 아 그 어둑적인 것 같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예은이 스포트라이트. 어? 어? 근데 내가 보기엔 둘 다 스포트라이트야. 우와.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진짜? 저는 여기에요. 왜냐하면. 굳이 아침부터. 굳이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야. 단독샷을 받을. 내가 볼 때. 너까지 여기 오면. 너는 거의 혼자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여기 또 있지. 누가 있지? 지효는 이쪽이고. 종국이 이쪽이잖아. 오른쪽. 종국이 이쪽이지. 하아는 이쪽이지. 저 혼자요 그럼? 하아는 이쪽이야. 세찬이 이쪽이야. 강훈이. 아 강훈이. 강훈이. 이쪽일 것 같아. 이쪽일 것 같아. 이쪽일 것 같아? 너 강훈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 어? 아 미쳤다. 왜냐하면 같은 팀이 좀 부담스럽잖아. 멀리서 보고 싶어. 멀리서 보면 좋지. 그치? 이쪽이야.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 석준이 형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최근에 석준이 형한테 전화 왔거든요. 아 진짜요? 뭐라고. 지 편한 세상에서 저는. 방송 톤이어가지고 제가 어 훈아 어디니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뭔가 방송 같아서 형님 혹시 그 현재 지 편한 세상이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친하게 전화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은 씨도 그래도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한데 제가 막 저는 원래 어색해해서 이런 것들을 좀 어색해해가지고. 좀 어색해졌어요. 아니. 석준이 형한테. 그러니까 아니.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였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진짜 스포트라이트를 봤네. 아. 아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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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님 어떻게 해. 나 나온다 기호 나온다 누구야. 강훈이다. 강훈이. 너 큰일 났다. 어색해. 어색해. 너 큰일 났다. 네가 오는 일이야. 왜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오늘 러브라인 시작이야. 아 잠깐 이거 너무. 아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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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강훈아. 아 네. 강훈아 어. 야 너 왜 일로 왔어. 강훈아 원샷 받았구나. 석진이 형이 스포트라이트 좋아하셔가지고. 어 내가. 네. 아 그래서. 아 진짜 그럴 거 같아서. 좋아하지. 나는 같은 팀 되고 싶었구나. 그거는 맞는 얘기야. 좋아해.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실제로 좋아해. 뭐죠 근데. 누가 팀장이에요. 누가 왔을까 일로 누가. 야. 형 형. 예은이 예은이. 아 진짜요. 예은이 예은이. 아 진짜요. 좋아요 좋아요.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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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아 야. 우와. 우와. 역시. 우와. 아니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역시. 야 역시. 우와. 역시. 형 얘 딱 얘기했지. 하나 얘기했지. 아니. 역시. 야 역시. 알지. 쟤는 그런 애야. 쟤는. 쟤는 스포트라이트를 좋아해. 야 저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저 살짝 가지고. 여기서부터 기어가야 돼. 저 토임에서 기어가야 돼. 저 토임에서 해야 된 거죠. 자 미리 마십니다. 저는 뭐 존심 없어요. 저는 그냥 여기 가는 겁니다. 자 우쭤. 우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우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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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야. 세찬이. 세찬이 여기로 그랬지. 일단. 이런 거 아니야. 아 이거 뭐야 이러면 잠깐. 야 야 야 반사판에다가 그냥 샤방으로 들어오네. 더 기어가야 돼요? 기분 좋지? 너무 행복했어. 여기 잠깐 종국이는 무조건 이쪽이잖아. 종국이 여기지. 안 들어오실 것 같아. 여기를 못 들어오실 것 같아. 근데 원래 지오면 이쪽인데 요즘 지오는 잘 모르겠어. 하루하루 바뀌어 걔가. 지오는 여기야. 지오 요즘 약간 이런 거 웃음에 해가지고. 웃음에 욕심내 해. 지오는 거야. 야 근데 지오. 지오야. 쟤가 요즘 너무 웃겨. 지오 웃긴다. 또 여기야? 지오라니까. 또 여기야? 지오라니까. 지오가 요즘. 지오가 요즘 여기라니까. 지오가 요즘 여기라니까. 지오가 요즘 여기라니까. 옛날에는 저쪽이었는데. 야 너 여기야? 어 나 여기지. 아니 지오야 너 원래 여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저쪽 아니에요. 저 여기요. 아니 너 여기야. 진짜? 저 여기에요. 저 여기에요 오빠. 여기에요. 야 이렇게. 왜왜왜왜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너무 웃긴다 강훈이. 너무 좋다. 지오 보더니. 바지가 약간 옛날 스타일이라니까. 갑자기 강훈이가.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바지 너무 옛날 바지 아니야? 저 어떻게 생각해. 이모들이 이모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도 그런건데. 니가 패션인데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패션은 모르지만. 옛날에 박진영이 형이 낳은 여자가 있는데 때 이 바지 입었어요. 아 근데 약간 하하는 종 같다 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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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여기에 있어서. 벨 벨. 종추가 왔다 갔다. 어. 지가. 벨 벨 형. 이게. 어우 야 진짜. 그래 그래. 종핏이야 종핏.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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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국관자. 넌 내가 존재삼을 걸 만큼. 어. 어 이 친구. 아 무조건 이 친구잖아. 그 귀찮은 걸 싫어하잖아. 야 근데. 저렇게 많아 키워드로 내가. 아 진짜로? 아니. 야 어디. 이렇게 다. 여기 밑으로 다. 이쪽으로 다 뒤에 들어가네야. 그래. 잘 크겠다. 야. 야. 이게. 어우 야 기운이 좁다 여기. 여기 있는 걸. 엠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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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금만 더. 어. 네. 에너지 빼지마. 우리는 에너지 빼지마요. 뭐하러 키워드로. 지팀장. 야 근데 예은이도. 네. 오늘 세 번째 출연인가. 네. 세 번째 출연. 야 벌써. 어 근데 약간. 뭐가 좀 약간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세련돼진다 그럴까. 아 그래요. 맞아 맞아. 그치 좀 약간. 첫 번째 때 진짜 엉망이었지. 완전 촌스러웠지. 엉망이었지 엉망이었지. 우리 뒤에서 수근거렸어. 그래요. 쟤 생각보다 촌스럽다고. 어 맞아. 어 예은이가 근데 지금 약간. 네. 오 3주째 어 약간 되게. 강훈아. 네 형. 의견 좀 얘기해라 인마 니가. 의견 좀 얘기해라 인마 니가. 작게 작게 얘기하고 있어 작게. 아 그래? 근데 예은이가. 너랑 같은 편 되는 건 좀 부담스럽대. 저도. 아 저도. 아. 아 근데 예은이가 착각을 하지 마. 자기가 좋아하는 건 아니래.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런 건 아니래. 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 저도 저도. 그냥 호감. 호감 그래. 그냥 호감. 그냥 호감 그래. 야 밀당. 야 밀당이 비슷한데 왜 했나 봐. 아니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강훈이도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네네.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아 좀 안절부절해지네요. 안절부절해진대. 안절부절해진대. 밀당이야? 야 밀당이 흔들린다. 흔들린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흔들린 척하는 거야. 넘어가지 마. 덥솥 묻으면 안 돼. 자 오늘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지석진 씨와 아직 알아가는 단계인 지혜은 씨의 선택을 예상해야 하는 미지의 선택지 레이스입니다. 아 나 이거 진짜 못하네. 자 방금 한 것처럼 매 라운드마다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지고요. 팀장이 먼저 선택을 한 후에 팀원들이 선택해서 같은 선택을 한 사람끼리 한 팀이 됩니다. 오케이. 모인 팀원 수만큼 배지가 주어집니다. 추후에 그 배지로 벌칙 면제자를 뽑는데요. 추첨으로 배지가 뽑힌 4인만 벌칙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배지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겠죠. 아 우리 인원이다. 오케이. 네 배지는요 대신에 팀장이 알아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진짜. 미션을 통해서도 배지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팀장이 나눠주시면 됩니다. 각 팀장에게 팀원의 수만큼 배지를 드릴 테니까 일단 나눠주시면 돼요. 두 개 네 개인 거예요. 이걸 알아서 나눠주시면 돼요. 일단 한. 박준영 안 줄 것 같은데 딱 맞으면. 이 형 안 주면 우리 가만 안 있지. 안 줄 것 같아. 아니 첫 판인데 안 주는 것도. 그렇죠. 일단 저는 하나씩만 드릴 거예요. 예은아. 감사합니다. 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있어야 돼 예은아. 저 있어야 돼요? 근데 팀장인데 일단 안 받아도 되지. 예은아 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강훈이 안 줬어. 강훈이 안 줬어. 그래. 강훈이 안 줬어. 강훈이 안 줬어. 어어. 나 아니야. 밀당 잘한다. 와. 완전 잘한다. 근데 너 밀당 잘해서 안 그럼 왼수가 될 수 있어. 오케이 접수했어. 접수하겠습니다. 밀당. 형 우리도 줘요 아 저기 미안합니다 진짜 첫번 아 미안합니다 진짜 첫번 아 저요 우리 가만있어 형 진짜 줘요 아니야 아니야 아 이런게 있어 뭐가 미안해요 나 저요 뒤집어라 엎어라 하려면 내가 형을 뒤집을까 엎을까 이거 할게 어떻게 해지는거야 나 이거 첫번가 욕심내면 안될까 이런게 어딨어 내가 진작인데 그럼 알았어 뒤집어라 엎어라 뒤집어라 엎어라 오케이 이거 약속이니까 오케오케 좋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인정 저희 일단 환복 후에 새로운 선택 진행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이 구정은 깔고 와야돼 아 밀당 예윤씨 켜져 예윤씨 예윤씨 인수인계 좀 하세요 너가 인수인계를 형이 했듯이 날려줘야돼 카메라 감독님분한테 저희 이거 슬라이드 쳐도 되겠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하나 둘 셋 아니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빨리 야 원래 그렇게 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빨리 왜 그러는거에요 오늘 받은게 탁구잖아요 저희 오늘은 탁구 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윤씨 탁구 지수 드디어 이번에 탁구는요 기존 탁구를 약간 변형한 찾아가는 통짝 탁구인데요 뭐죠 일반 탁구대와 달리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는 탁구대입니다 네가 움직일 수 있어 각 라인에서 시작해서 상대팀쪽 탁구대를 직접 움직여서 잘 맞을 수 있게 움직여주면 되는거죠 치고 나서 움직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 분은 이쪽에 가서 상대팀 지정해서 움직여주는거죠 내가 움직여야겠네 15점을 낸 팀이 승리입니다 승리팀 팀장에게는 배지 10개 드릴거구요 10개? 연배팀 팀장한테는 5개 드릴겁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겨야돼요 이기자요 이기자요 10개면 내가 3개씩 줄게요 지금 하나 줘 내가 이거 잘할테니까 나 그럼 대충한다 진짜 봐봐 나 되게 잘해 탁구 우리 잘해 왜냐면 저게 우리가 다 우리한테 이긴적이 없어 인사해 진짜 미친 아 진짜 왜 이러냐 우리한테 이긴적이 없어 우리한테 이긴적이 없어 약한 것들 저거 우리한테 이긴적이 없어 너 잘하지? 네 저 탁구는 진짜 잘해 형님 누구 나올거에요 시작해요 야 우리 누구야 지효야 우리 예은이 나올거니까 지효야? 예은이 나와? 그래 우리 국조이가 이거 움직일게 아 움직일게 움직일게 세찬이가 움직이는거지? 한 번 연습게임 해봐도 돼요? 연습게임 해봐도 돼요? 그래 예은아 보여줘 지효 선배님은 이길 수 있을거 같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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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은아 너가 그쪽에서 쟤 뭐야 뻥시회대를 받지마 이 정도면 리플리 지는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도 선생님이 쳐주셔야 잘해요 뭔 소리 하는거야 그때를 선생님이 되게 서브를 잘해주셨어요 확실해? 공을 못 맞추고 저 탁구는 진짜 잘해 왜 이러지? 예은이 왜 탁구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너무 안 쳐서 그런가? 우길라 그러는거지? 탁구 이걸 치는게 아니야 알아요 아 오케이 정새끼다 정새끼 아 근데 왜 그렇게 해? 아 쟤 너무 못해 이 선을 넘지 말고 우와 했어? 오우 오우 봐봐 예은아 가본다 신의 연습 그렇지 그러면 예은아 너가 그쪽에서 세게 쳐줘야지 내가 이걸 한다 너무 거짓말쟁이야 어 으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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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오와요? 야 이거 왜 이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하면 채 뺏는다. 요즘에 MZ를 왜 이렇게 뻥쳐? 밑에 여기를 빵빵, 여기를 빵빵. 여기를 빵빵.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쟤 못하는데? 알려주면 잘해요. 가자, 준비. 가요. 넘겨.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올려. 올려, 올려. 올려야 시간이 생겨. 아, 올려, 올려. 야, 우리가 무조건이겠다, 무조건. 너 쥐어 할 테니까 안 돼. 올려, 올려. 파이팅! 간다! 나도 처음에 움직여야 된다. 오, 됐다. 와. 밀어, 그렇지. 와. 밀어, 그렇지. 와. 밀어, 그렇지. 와. 밀어, 그렇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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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됐다,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됐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그런데 송지연 씨가 치셨어요. 털렸어. 털렸어, 털렸어, 털렸어. 아,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해야 셋짜리가 갈 시간에 생겨. 여기 막고 안 나온 거 치지 마. 나가는 거 칠 필요 없어. 너, 너 일부러 저쪽으로 한 거지? 난 일부러 하는 사람이야. 아, 일부러 하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 팀이 아니잖아, 쥐어. 나 그런 역할이야, 누나. 아, 아니, 그러면. 나 그런 역할. 나 그런 역할. 오, 오. 오. 오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게 우리 팀이 아니잖아 조회야 봐봐 아 아니 그러면은 너 지금 야 일로 와봐 야 강훈이 이거 갖고와 저 탁구공 치우고 있었어요 이거 갖고와 너 갖고와 저 탁구공 치우고 있었어 탁구공 치우고 있었잖아 너 빨리 갖고와 너 빨리 갖고와 너 빨리 갖고와 이거 다 어디갔어 야! 설마 말은 안돼 너 빨리 갖고와 탁구공 치우고 있었잖아 탁구공 치우고 있었어 탁구공 치우고 있었어 카메라 감독님 잠깐만 돌려주세요 아 돌리지마 아니 VAR을 해요 잠깐만 돌려주세요 아니 VAR 잡았어 잡았어 감독님 잡았어요 아니 VAR 내가 이거 해서 잡아낸다 잡아내자 이거 잡히면 두 개야 그래 그래 못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은 사람 없어 감독님 잡았어요? 감독님 못 잡았어? 이거 도둑 잡아야 된다니까 감독님 강찬이 형 못 잡았어요? 감독님 잡으신 분 없어요? 카메라가 스무 대를 뭐하러 있는지 아니 아니 카메라 스무 대가 있는데 몇 대는 안 돌아간 거야 몇 대는 안 돌아간 거야 아니 지금 아니 감독님 죄송한데 차라리 건물에 얘기해서 건물 CCTV 그럴까요? 건물 CCTV 좀 보고 올게요 진짜 경찰 네 거 없어진 거야? 내 거 없어진 거야 근데 아니야 하나 밖에 없거든 진짜 없어져 가지고 아니 지금 이거 어디다 넣었는데? 석사미 형 아니야? 난 아니야 나는 봐봐 내가 지금 내 거 형 석사미 할 수 있어 석사미 형이 석사미 야 아니라니까 내 거 세 개 있잖아 이거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없어 아니 근데 형 이거 이건 뭐야? 뭐?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 가글 가글이야? 딴 거 없어? 없어 없어 이거 뭐 어디 간 거야? 야 너 뭐 눈에 띄게 그렇게 훔치냐? 내가 봐봐 가지마 깡패 아니야 깡패 깡패야 깡패 야 야 그게 눈에 띄게 와 그게 눈에 띄게 가져가는 게 있어? 야 이렇게 되니까 너무 나 훔치고 싶다 안 되겠어 받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거 찾으면 드릴게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눈에 띄게 가져가요 제가 훔친 게 아니고 그냥 그거 찾아서 이걸 드릴게요 아 오케이 찾으면 찾으면 드릴게요 찾으면 드릴게요 이게 설득이 대단히 너무 신기해 하여튼 이번에 타코만 잘 이겨주고 하여튼 넌 얄짤 없어 갈게요 해봅시다 갈게요 늦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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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아 좋았어 야 썸을 늦는 사람이 이기네 이거 무조건 받을 수 있어 좋아 야 이리와 좋아 야 이리와 야 이리와 아 주말 아 이리와 아 이리와 오늘 1도에 걸려라 야 먹에 걸리네 여윤아 왜 이렇게 좋아해 이거 짜증 내야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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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호감이 있는 정도 호감이 있는 정도 호감이 있는 정도 호감이 있는 정도 여자가 남자가 귀여우면 끝이 그래 그래 호감이 있는 정도 왜 이렇게 헐렁이들이 들어온 거야 이거 이제 교체 하세요 교체 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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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해 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늘로 띄워 야 요번에 볼만 하겠다 재밌겠다 좋아 좋아 야 이겨 야 저 얌생이 저거 얌생이들 저거 얌생이들 저거 얌생이들 저거 이겨야지 이겨야지 오케이 올해 묵은 언저리를 올리기만 하면 돼 우리 앙금이 있다 우리 앙금이 있다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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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높게 할게 가자 가자 높게 할게 높게 차가워 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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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와 좋아 좋아 호흡이 해요 holy 야 호흡이 착착 맞아 우리 팀. 약간 서커스가 나이. 야 이거 운동되네. 오케이. 얘네 이기면 그냥 그동안 앙금이. 오케이. 좀 길게 났어요. 아 눈뽕. 그래. 감독님 죄송한데. 분명히 좀 꺼주세요. 감독님 그냥 누르면 돼. 아예 안 보여. 오케이 좋아. 왜 꺼요. 경기를 위해서. 팀장인데 팀장인데. 팀장은 안 하네. 야 화이팅 화이팅. 이기자. 야 왜 이래 너네. 게임에 집중해 다훈아. 파이팅 파이팅. 이 와중에 이걸 또 훔쳐가. 아니 뭘 훔쳐갔어. 또 훔쳐갔어. 안 훔쳐갔어. 계속 이렇게 배치만 보고 다녀요 지금. 야 종국이 형 봐봐. 이거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사람을 못 믿어. 사람을 못 믿어. 와 대단하다. 솔직히 너무 훔치고 싶어서 봤는데. 끈이 안 보여. 왜 왜. 지효야 왜. 저저지 작전이. 지효 또 이상한 의견 낸다. 멀리 보내는 거래요. 이쪽으로 멀리 보내는. 오빠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뭔지 이해했어요? 이해하시고 대답한 거예요? 아니 지효가. 목소리를 너무 변졸해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그랬는데. 의견이 뭔지. 의견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긴 안 거야? 가자 가자. 해봐 해봐 해봐. 오케이 쭉 뛰어줘. 오 좋다. 야 왜 자꾸. 됐어 됐어 됐어. 오 좋다. 야 왜 자꾸.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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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자꾸 일로 쳐. 오빠가 미리 다 했지. 어? 아 왜 이렇게 일로 쳐 형. 내가 한 번 해볼게. 내가 한 번 해볼게. 내가 한 번 해볼게. 오빠가 미리 다 했지. 자 이번엔 강훈이가 한 번 쳐. 강훈이 한 번 쳐. 저는 뭐. 해 강훈이 해. 저 뭔지 알아요. 강훈이 이길 수 있어. 예은이 예은이 하다가 가자. 저요? 강훈이랑. 강훈이랑 예은이랑 누구. 아 그래 그래. 야 강훈아 그냥 이겨. 아 이게 다행이야. 서브를. 저요? 어 서브를.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아잉? 아 뭐야. 에잉? 아잉 뭐요? 아잉? 아잉 뭐요? 에잉 뭐야? 아잉? 아 예은이랑. 왜요? 에잉 뭐요? 에잉 주스러웠어. 필살기. 필살기. 농짓을 웃는데. 에잉? 에잉.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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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ое, 에잉? 이 정도까지나 해봐봐. 와, 쳐. 예은아, 예은아. 그리고 예은아, 이렇게 치면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쳐야 돼. 그냥 치기만 해줘. 오케이. 화내지 말자요. 화내는 거 아니야. 아, 미안. 오바사장 화냈지. 자꾸 눈 부라리지 마요. 아, 그거는 이거예요. 알았어. 우리 해피하고. 오케이, 오케이. 치면 어때? 아니, 치면 안 돼. 아, 그래요? 이겨야 돼. 오케이. 깎았어, 깎았어. 그렇지, 그렇지. 아, 골 받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골 받아야지. 너 강훈 진짜 이렇게 못해. 내가 못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받을게. 약간 얼른 사라졌어. 약간 얼른 사라졌어. 오케이. 오케이. 아, 사라져. 아, 한올치. 아, 한올치. 아, 한올치. 아, 좋아. 야, 강훈이는 이기네. 나와, 내가 할게. 강훈이는 이기네. 나와, 내가 할게. 야. 딱 그렇게. 아유 씨. 아, 정말. 나와, 내가 할게. 야. 다 됐어. 딱 그렇게.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깎았어, 깎았어. 그렇지. 너야, 너가 해야 돼. 어, 예은아 이거 네가 할래? 뭘요? 이거 움직이는 거. 해볼게요. 엄청 무거운데? 그래, 네가 좀 해봐. 그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제가 해볼게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잘하네. 가만있어. 야,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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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가자.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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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puppets. 오, 괜찮네. 야, 이거. 얘는 어째 많이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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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왜 좋아해 가훈이가 이겨서 좋아하는 거야 아 잠깐만 가훈이가 이기니까 얘가 너무 좋아해 아 야 난리 났어 뺐지 않아 내놔 이건 안 돼 뺐지 내놔 아 그래요? 아 몰랐어 우리가 이겨야 해서 좋아해야 돼 나 우리가 이긴 줄 알았어 집중해 아 몰랐어 아니 몰랐어 아니 필살기에 있어서 방해를 하든가 자 뒤로 뒤로 갑자기 자 가 그렇지 그렇지 형 저기다 넘기만 해 안 움직이니까 형 저기다 넘기만 해 안 움직이니까 오케이 움직일 생각을 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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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많이 쳤어 야 국종이 한번 쳐야지 그래 국종이 한번 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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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볼게 국종이 야 국종이 한번 쳐 오케이 내가 칠게요 그러면 오케이 자 가요 자 형 오른쪽에다 제가 한번 줄게 그렇지 가 준비해 오 좋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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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닌가 아웃이야 아웃이지 아웃이 아웃 아니 뭐가 아웃아웃 아웃이지 아웃이야 아웃 아웃이잖아 무효라는거는 다시 안 해서out 아니 뭐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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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으로 들어갔는데 아웃이지 아웃이야 이 밑으로 들어갔는데 아웃이지 아웃이야 동생한 놈이네 무효 무효로 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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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지 이거 무효 아니야 무효 이리 와봐 무효지 이거 어 이거 무효야 무효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러 지금 뭐하는 거야 갖고 와 진짜 너 딱 봤어 갖고 오라고 안 가져왔어요 나 지금 안 가져왔어요 지금 봤다고. 안 가져갔다고 지금 떼는 거. 안 가져갔다고. 안 가져갔다고. 안 가져갔다고. 나 아니에요. 아빠가 갖고 와. 지금 떼는 거 봤다고. 나 아니야. 아 이렇게 해서 되는 거면 다 패버리고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경찰서 갔다 올게. 이것들 진짜 잡혀가야 돼. 아니 나 아니야 진짜로. 나 이런 거 다 안 돼. 나 안 이러니까 진짜로. 깎았어 깎았어. 그렇지. 그거 받아야지. 내가 받을게. 어떻게 됐어요. 이번 건 나 아니야. 갑시다. 다음부터는 이거 백지 타투로 사겨줘요. 응답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쳐.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도장으로 찍어. 다음에 판박이를 저희가 준비해야 돼. 그래 판박이. 자식들이 진짜 안 되겠어 진짜. 그것도 할 놈들이야 내가 모르겠어. 하자 빨리 씨. 야 이번 판 우리가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러니까 멍하게 서 있으면 안 돼. 알지. 무섭게 해봐. 제일 무서운 표정 지어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표정 지어봐 세상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종국을 질러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분명히 방해된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분명히 방해된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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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우 야 눈빛 장난 아니네 그냥 형이 못했어 형이 왜 그러는 거야 형이 또 무섭게 너한테 또 놨어 또 놨어 야 니가 무섭게 생겼구나 얘가 또 무섭게 하니까 또 잘해 어 그러네 자 간다 야 내가 할게 자 내가 할게 좋아 좋아! 와! 반격! 12 대 12로 지금 동점이고요 좋았어 좋았어 생각보다 멀리 쳐야 되네 야 지금은 안 돼 야 이게 운동이 선수보다 더 힘들어 이게 잠깐만요 명승부 해보자 동훈아 오케이 형! 오케이 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둘 이길 것 같아요 이겨 이겨 진 적이 없어 할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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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석진영 왜 이래? 석진영 왜 이래? 가자 형 뭐야 야 내가 할게 마지막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마지막은 내가 할게 형 가자 이번에 해보자 해보자 형 가자 이번에 해보자 몇 대 몇이야 야! 오케이 가자 가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가보자 야! 새끼들 작작해 몇 번째야 지금 어? 가자 가자 지금 왜 우리를 이기는 거야 지금 몇 번째냐고 가자 형 가자 형 연애가 가면 우리를 이겨야지 마지막 한 점이에요 따면 끝입니다 누구야 우아 으아 좋아 으아 으아 내가 가땼 돼 내가 왜 지나갔어 야 멜 Further 내가 가려를 내가 그냥 가야 돼 끝났어 아니 아니야 야 내가 지금 가야 내 차이야 왜 지나가냐고 일단 10개 패치 10개 드릴 거고 패치 다섯 개 드릴 건데요 근데 형은 못 받아요. 왜 왜 왜 왜 못 받아요. 마지막에 너무 큰 소식소를 했잖아. 그게 아니라 야. 근데 이거 막판이 왜 그런 거야 형.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해봐. 니네들 점수 닦아 놓고 하지 말자든지 그러면. 아니 점수 닦아 놓고. 아니 연속으로 니가 두 점을 먹어야 해. 이거 하나씩 줘요. 오빠 다섯 개는 하나 주세요. 이거는 하나 주세요. 아니 아니요. 이번에 줘봐요. 자 적어서 주시면 돼요. 아 예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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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활약도를 제가 보고. 내가 드릴게요. 진짜. 형 저 진짜. 형 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아 지금 막 발 다 치켜가면서 막 지금. 오빠 나도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너는 내 솔직히. 네. 열심히 했어요. 형 저 진짜. 아 됐어요. 빠질게요 그러면. 아 형 형 형. 아 형 형. 재석이 형 싸움 잘한다고 하나 주고. 어. 아니 근데. 싸움 잘한다고 싸움 잘한다고. 아니 있어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공험도에 따라서. 어. 제가 지불할 겁니다. 이거는 줘야 돼요. 아니 공험도에 따라서. 아 공험도에 따라 드릴게요. 재현아 나 또. 너 나 지금 땀 흘린 거 봐. 얘보다 하나 더 줘야 돼. 솔직히. 야 나 다 젖었어 진짜. 내 거 가져갔어.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 이 뭐예요 의미가 없어. 아 근대로. 아 근데 진짜로 여기서. 진짜 진지하게. 가져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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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나 가져갔어. 근데 들어봐. 봐봐. 자 의미. 다시 돌려줬어요? 안 줬어. 그거는 우리. 돌려주면 얘가 그때부터 공험도에 갈게. 아니야 의미 없어. 그리고 우리 팀끼리 하지 말자. 내가 지금 땀을 봐. 야. 몇 안 되면 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몇 있어. 그리고 얘가 약간 못했어. 누가 타박했지. 그러면 4개 4개. 눈을 약간 그렇게 뜯겨. 맞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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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타박해 하긴 했어요. 오케이. 4개. 4개. 2개면 딱 돼. 솔직히 나 그렇게 생각해. 잠시만. 아니면. 2개 3개. 아니면. 6개. 4개 3개 2개가 맞아. 아니. 4개 3개 3개. 표현한 건 말이 안 돼. 4 3 3 OK 4 3 3. 너가 나 한번 희생해 주면. 형이 왜 다 형이 왜 다 형. 형이 왜 다 형. 내가 내 걸 형 할 수 있어. 근데 형이고. 오케이. 인정해. 4 3 4. 와 진짜. 저 하나만 주시면. 아 그게 아니라 하나만 주세요가 아니라 강훈아. 이게 공헌도에 따라서 너 되게 못한 거 알지. 아 진짜. 아니 강훈아. 알어. 아는데. 야 너 뭐 하는 거야. 와 이렇게. 안 주면. 우와. 너 왜 이렇게 손이 빨라. 하나 주세요. 오빠 진짜 낮에 한 번만 줘. 다섯 개 중에. 형 지금 관심이 없으니까. 잠깐만. 진짜. 세 개 풀 거예요. 아 저기 지금 하나씩 있잖아요. 저기 하나씩 있으니까. 오빠랑 저랑 강훈이랑 오빠 세 개 하세요. 잠깐만. 나 두 개만 가지면 돼. 아 오빠 세 개 해 그냥. 어차피 오빠 또 빼낼 거야. 하나씩 주고 세 개 해. 아예 관심이. 관심이 없네 주수께들이. 아 씨. 자 일단 미션 통해서 추가 배지 얻으셨는데요. 지혜연 씨는 10개 얻으셔서 분배를 양세찬 씨 3개. 하아 씨한테 4개. 진짜 좋다. 진짜로? 지금 해요? 그리고 지혜연 씨는 3개고요. 아 지금 얘기 해요? 지금 해요? 이따가 해야죠. 자 그리고 지석진 씨는 다섯 개 받으셨는데요. 네. 송지호 씨와 강훈 씨한테 하나씩 일단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세 개 남았는데 세 개는 본인이 다 가지시겠다고 지석진 씨는. 세 개는 본인이 다 가지시겠다고 지석진 씨는. 적으셨고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틀어놓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니네네.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 이번에.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재밌다. 그게 아니라. 너네가 관심 없이. 관심 없이 여기서 딱 배웠어. 형 나보고. 진짜 너무 한 거야. 나한테 가라매. 괜히 관심 없이. 아니 가라매. 딱 구발하고 있었잖아. 아니 진짜. 알았으니까. 아니 쟤네 둘은 우리 하나. 우리 이제 앞으로 다음 게임 형이랑 팀 하면 나. 오케이 오케이. 진짜 열심히 안 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아니 뭐 한 거 없는 애도 들은 줄었어. 아 나 이 형 진짜. 자 그러면. trophhake 놀고 싶다. 넌 disciplines. 지금 우리 해줍 perfectly mann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